우리 메일 보냈었는데요. 우와! 아, 잠깐만요. 일단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네, 그때가... 아니, 메일 보내셨어요? 네, 메일 보냈었어요. 출연 신청 메일 보냈는데 답이 없으시길래 직접 찾아왔어요. 제가 1회 방송 보고 X이 없어지셨다고 하셔서 제가 X잡지라는... X잡지요? 네, 그래서 좀 상담을 해드리려고... 형, 나랑 자리 잠깐 바꿔볼래? 어. 왜, 왜? 이 자리가 더 힘들어서 그래. 이 자리가 더 힘들어서... 매일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. 공부를 되게 많이 안 씁니다. 어디... 근데 형 정확하게... 공부를 잘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중앙을 딱... 아니, 이것도... 그렇잖아. 아니, 한숨만 이렇게 해, 형. 아니... 아니, 하지 말고... 왜 자꾸 그래요? 우리는 퇴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사회생활이 이런 걸까요? 조금... 저는 되게 활동적이고요. 이분이 좀 되게... 좀... 네. 전 건강하거든요. 아. 아니, 쟤는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있는데... 어떻게 해요?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이 있으세요? 김구... 은교... 에? 은교... 약간 나 끝나긋하고 이렇게... 나른하고 이런 여자는 어떠세요? 그건 어떤 여자지? 나른... 약간 늘어지는 여자. 성민 씨... 아... 막 이런 거... 혹시 뭐... 뮤즈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. 뭐? 뮤즈? 뮤즈야? 왜 이렇게 다리를 떠주세요? 나 원래 버릇이야. 아, 진짜요? 긴장하면 다리다. 아... 긴장을 왜 하시는 거예요? 어, 이상해. 아... 나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졌는데. 아... 이제 좀 사는 것 같다. 아, 영광아, 그치? 시즌 1 때는 좀 되게 간절해 보이셔서 재밌었는데... 음악이신 1 때는 도전이었어요, 저는. 도전... 또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? 다른 거에? 어떤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? 남자 노예? 오, 흰... 아우... 자, 표지 모델? 관심 있으세요?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어서...